철학을 뭐라 그래요? 필로소피아라 그러지 않아요? 필로소피 여기도 파자를 해요. 한자하면 파자를 하지 않아. 필로와 그 다음에 소피 이렇게 나눠봐. 이게 철학이잖아요. 근데 이 소피가 뭐냐면 소피아인데 얘가 어원이 지혜라는 뜻이야. 사랑하다. 지혜를 사랑하는 거 있죠? 그거를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철학이 이거 한자로는 뭔지 알아요? 이게 밝을 철자거든요. 이거는 학문이죠. 배우락. 배우락. 밝아지는 학문이에요. 지혜는 빛이죠. 왜? 지혜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깜깜한 상태에 있어. 그래서 지혜는 빛이죠. 진리는 빛이에요. 맞습니까? 양성스러우로 끌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양성스러우로 끌고 있는 공간을